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비 고3 학생 여러분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여름박을 맞이해서 우리 예비 고3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어 공부 좀 해라,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캐스트를 잠깐 찍습니다. 자, 왜 비극의 시작인가? 첫 번째부터 비극이라고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정말로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대치동에서 강의를 좀 오래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어떤 학생들이 많아지느냐 하면 이런 학생들이 많아집니다. 고3이 되어서야 수능 국어 공부를 시작한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왜 이유가 있느냐? 수시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씨의 좁은 문. 정씨는 N수생들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1, 2아연대 내신 준비에 몰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내신 기간이 꽤나 길어졌어요. 그렇죠? 내신을 준비한 기간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수능 공부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다더라도 주로 영어나 수학 공부를 하죠. 그래서 국어 선생으로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수능이 끝나고 나면 다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결국은 국어에서 결정이 났어.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때까지 했던 수학 공부의 양하고 국어 공부의 양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수능, 수학, 수능 국어. 어때요? 100대 1쯤 되지 않나요? 너무 과했나? 수학도 별로 공부 안 하셨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국어 공부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3 와서 수능 국어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3 1학기 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 치고 나서 여름쯤 되면 이제 또 자소서 쓰고 수시원서 쓴다고 실제로 고3 때 수능 공부할 시간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생들이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냐라는 걸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아침에 문자를 보내는데 6시에 기상 문자를 보내는데 여러분도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를 보내는데 의외로 말이에요. 중3도 있어요. 중3도 선생님의 일치월장 클래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3도 있어요. 고1,2도 제법 있어요. 집업은 조금 늦었다고도 해도 돼요. 미리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아, 정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착각하는 게 이게 있습니다. 나, 그래요 선생님. 수능 국어는 별로 공부하지 않았지만 내신할 때 국어 좀 열심히 했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현장에서 수능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얘기합니다.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는 완벽하게 다른 과목이에요. 다른 과목입니다. 컨텐츠가 똑같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내신할 때 일단 제일 처음에 한번 읽었겠죠. 그렇지만 주로 내신 국어 할 때 국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암기해야 돼. 그리고 서술형 주관식 답도 여러분 달달 외워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수능 국어는 암기가 아닙니다. 이해력, 독해력, 사고력 이런 걸 물어보는 시험이라고요. 그래서 물론 둘 다 성실성이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신 국어 잘하는 학생이 수능 국어 잘하는 확률도 있어요. 확률도 제법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영어나 수학에 비해서 내신 국어 잘하는 학생이 수능 국어에 잘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른 과목이에요. 오히려 이런 학생들 있죠. 나 그렇게 성실하진 않은데 책 읽는 게 재밌어서 뭐 무협지, 판타지 소설, 하이틴 소설 이런 거 많이 읽었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수능 국어에서 점수가 정말 잘 나오는 학생이 많아요. 그렇죠? 다른 과목입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때까지 한 내신 국어는 수능 국어에 별로 도움되는 과목이 없다. 다른 과목이다. 난 이때까지 수능 국어 제대로 한 적 없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지금부터 내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름방학이고 내신 기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수능 국어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국어에서는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학 수학력. 좀 길어지는데 이해해 주세요. 대학 수학력 시험. 대학 수학력 시험. 수학 숫자가 말이야. 닦을 숫자야. 학자는 배울 학자고. 풀어보면 대학에서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함. 대학에서 학문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축학과에 갔어요. 건축학 개론이라는 책을 읽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독해가 안 돼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학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 자료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고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시험이 대학 수학력 시험이라고요. 모의고사 풀어보셨잖아요. 1, 2학년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한 두 배 정도 높아지는 게 3학년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대학 수학력 시험 국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아 어차피 한국말이고 공부하나 공부 안하나 국어 성적은 비슷해. 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글을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어도 공부하나 공부하나 똑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 떠듬떠듬 읽었었잖아요. 그렇지만 많이 해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잘 독해가 되는 것처럼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니까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어영력 잘 안 보이겠지만 대학 수학력 시험 출제 매뉴얼에서 짧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어영력 시험은 대학에서 원만하고 능률적인 수학 학문을 닦는 것을 위해서 요구되는 우리말 사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속도 검사가 아닌 역량 검사 스피드 테스트가 아닌 파워 테스트가 되도록 출제한다 그랬는데 이때 이 파워라는 것이 글을 읽는 능력이에요. 사고력. 됐어요? 물론 요즘에는 스피드 테스트의 성향도 다소 있습니다. 평가원이 스스로 좀 속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기본은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이 스피드도 많이 해야 늘어요. 많이 해야 그렇죠? 단순한 기억력이나 암기력 평가를 지향하고 그런 거 안 하고 내신처럼 기억력이나 암기력을 중심으로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학력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이게 대학 수학력 시험 국어영력의 본질입니다. 됐습니까? 내신하고 다르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라는 건데 강의 제목을 좀 잘못 지은 느낌이 듭니다. 요즘에는. 수능 국어는 김동욱입니다. 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수능의 입문 강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학 수학력 시험이 이런 것이다. 일단 대학 수학력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알자. 지피지기. 그 다음에 내신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내신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지만 수능 지문은 이렇게 출제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각 장르별로 비문학은 이렇게 공부하고 고전은 이렇게 공부하고 문법은 이렇게 공부하고 현대소설, 고전소설, 현대식, 고전시간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각 장별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놓은 강좌입니다. 어찌 보면 선생님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강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강좌를 여름방학 때 정확하게 강의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고민 후에 정확하게 따라오시면 아,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강의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능력을 가르치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듣고 나면 독서, 비문학. 1, 7월장의 1클래스 정도는 고2 때 시작해도 전혀 물이 없을 거예요. 간혹 보면 현장에서도 고3 학생들 사이로 고2 학생들 간혹 있습니다. 막 안 와도 몰래 3학년이라고 하고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심지어 막 선생님 친구가 문자가 와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고2인데 네 수업 듣고 싶어 해. 네, 좀 들여, 들여, 듣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안 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출 지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나쁘죠. 선생님 수업, 김동욱이 날 듣고 나서 기출 지문을 가지고 비문학 연습을 하루에 한두 개씩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수업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네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문법은 여러분들 1, 2학년 내신 하면서 어느 정도 해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3 올라와서는 문법을 하지 않겠다. 실제로 그렇군요. 고3 때 문법까지 하면 정말로 벅차요. 그러니까 고3 때는 문법을 공부하지 않겠다. 1, 2학년 때 문법은 모든 걸 다 끝내겠다라는 태도로 이건 내신 준비하고도 연관되니까. 김동욱의 문법 같은 짧은 강이 있습니다. 한 15강쯤 되는. 이런 걸 통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도. 그렇죠? 아무리 암기를 잘하게, 암기력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신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된 다음에 암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수능 국어 공부를 좀 해두는 것이 내신 국어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을 위해서든 수능을 위해서든. 여러분 벌써부터 난 수시야? 난 정시야? 이렇게 원사이드로 한쪽 방향만 잡은 학생들은 없잖아요. 둘 다 다 준비하셔야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리해야 될 거. 고전시가. 이런 것들 있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특히 고전시가 꼭 정리하세요. 그렇죠? 고전시가 기본 작품들은 꼭 정리하세요. 이거 다 순국원 김동욱입니다에서 하나하나 다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캐스트에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꿈의 색으로 채색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세요. 글쎄 이게 빨리 일찍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지금 시작해야 정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3학년 올라와서 아 하나도 공부 안 했어요. 뒤늦게 후회돼요.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미리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영어수학 미리 미리 했잖아요. 국어도 미리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됐습니까? 쌤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